제가 말씀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의미로 축원합니다 매일 부부 사업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너무 안 맞는 겁니다 어느 날 부인이 남편을 보고 교회에 가자 남편이 교회를 따라왔는데요 교회를 따라와서 서교를 듣고 집에 가서 남편이 그랬답니다 여보 사랑해 부부인이 갑자기 왜 그래요 남편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원수를 사랑하라 했다 설교를 곧다고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요 잘 들으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므로 여러분과는 새로운 피도음을 됐습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다 이루었다 부족하다 안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뭘 다 이루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거를 보고 은약이라고 합니다 이걸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므로 뭘 다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을 다 이루신 겁니다 그걸 보고 여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보고 목표라고 해요 여러분이 오늘 간단히 다 붙잡으면 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는데 뭘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여러분이 놓치면 큰일 납니다 뭔 약속입니까 약속했습니다 창조 약속했어요 창조 은약 창조 은약이 뭐죠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했어요 만물이나 사람은 진화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속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말은 사람을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애들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물의 영장 그래요 사실 여러분이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겁니다 원래 인간은 의심하고 흔들리고 전쟁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뭔 은약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악 은약을 주셨습니다 모든 걸 다 먹으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 남은 시간을 먹지 마라 이게 약속이에요 성경을 잘 한번 봐보세요 허감, 혼돈, 공허라 그랬습니다 지금도요 이게 존재를 해요 늘 기분 나쁘죠 허감, 혼돈, 공허 이 존재가 2장 17절에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시간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3장 1절에 봐보세요 여호와 하나님 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딱 개입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영적 존재거든요 없으면 되는데 이게 딱 개입된 거예요 요래 가지고 뭘 시작했습니까 자꾸요 전부 유기입니다 내가 가만히 봤어요 그분들이 이야기는 안 하는데 느낌이지 않습니까 남북이 통일되면 정말 미국이 좋아할까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하게 여러분은 보건받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남북이 통일되면요 일본이 정말 좋아할까요 북한하고 남북이 통일되면 중국이 좋아할까요 솔직히 뭐 지금 당장 반문 걱정인데 그거에 뭐 신경 쓸 게 있습니까 많은 정말 안 좋아합니다 전부 유기입니다 제가요 진짜 가만히 봤거든요 내가 전도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분이 전도운동을 해가지고 열매가 팍 나와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보다 어떻습니까 나도 저래야 되는데 너무 귀하다 그래야 안 됩니까 근데 어쩌라는 줄 아세요 저것 보래 저기 내부 잘하네 내가 가만히 보니까 느낌이 그래요 이게 뭐 일을 하면요 내가 하는 일이 사람들이 안되기를 막 원하는 것 같아요 아주 못됐죠 그러니까 전부요 나 중심이요 이게 이제 무수구다니까요 제가 좀 성질이 못됐어요 제가 중1때부터 술담배를 했거든요 얼마큼 내가 성질이 못했는지 아십니까 소주를 딱 갖고 있잖아요 and you know and you know our drink 그럼 나는 이렇게 숟가락 가지고 저걸 가지고 이거 안 땁니다 so when I have a bottle of soju then I do not open it with a kind of device 이빨 가지고요 이밖은 내 이빨이 세요 so with my teeth I just opened a cap and that's how strong my teeth were 난 그랬다니까요 so that's what I did 이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이빨이 깨진 거예요 자꾸 따다 보니까 그네가 이제 이를 갖다가 땜빵을 했네 앞을 갖다가 내가 땜빵한 게 오래 갑니까 but that didn't last long 그게 자꾸 오래 자고 뚫리잖아요 and sometimes it just fell off 그게 이제 치과에 갔습니다 so I went to the dental clinic 의사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and the dentist said this 목사님이 이빨이 다 깨지니까 이걸 이제 갈아 끼우라는 거예요 so pastor if your your teeth is really weak so we have to replace it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내가 어떤 방법을 물어보니까 이걸 싹 갈고 이걸 끼우라는 거예요 and he said that we have to grind it and then replace it with something else 그럼 이제 이걸 이제 간 다음에 이제 이걸 끼워가지고 한 2주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so I had to receive the treatment and I had to wait another 2 weeks 그럼 이제 뽕을 떠가지고 끼웠는데 이 색깔이 안 맞는 거예요 but after doing that the color didn't match 이거는 하얗고 이거는 또 노랗잖아요 and it was a little yellowish and the other parts were white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말을 못 하겠는 겁니다 so when I went somewhere I couldn't talk 그리서였는데 그리서도 I could not say Christ 오직 예수였는데 오직 예수 I could not also say only Jesus 그러니까 웃을 때도 이제 so when I laughed I laughed like this 다른 사람은 아무도 말 안 하는데 and people didn't talk about that 내가 혼자 그런 거예요 but I cared about it 이래가지고 이제 엊그제 가서 이거 탁 끼니까 이게 딱 맞았어요 so yesterday I went to the dentist and I did the right treatment 웃으니까 얼마나 내가 기분이 좋은지요 and then I smiled and I felt so happy 사실은 여러분 아무 신경을 안 쓰는데 but actually nobody cared about it 여러분도 이빨에 관심이 없잖아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but it was only me who thought about that 의사가 딱 끼우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요 이빨은 악세사리입니다 저희를 쓰면 안됩니다 so you should not use that 소주병 따면 안됩니다 you should not open that bottle cap with it 그럼 바로 깨져분다는 거예요 then right away it will be broken again 여러분 가능한 이빨을 잘 사상하세요 so if it's possible you have to take care of your teeth 누가 암인했어요 전부 자기 육이라 so actually everything is about physical things 우리가 사는데 살아있게 말했습니다 so Satan said this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if you eat this and your eyes will be opened and you will be like God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it is invisible 여러분 이러는 순간에 어떤 문제가 딱 생깁니까 at this moment what kind of problem occurs 나를 유지해야 안됩니까 you have to maintain yourself 그러니까 머리를 자꾸 세워야 됩니다 and that is why you have to establish yourself 그게 물질입니다 that is by materials 눈에 보이는 거 with the visible things 눈에 안 보이는 거 and with the invisible things 사상 and ideology 지식 or knowledge 이게 우상이에요 they are all ideology 그 중에 많이 따라가는 거 물질 and amongst that the most people follow the materials 어느 날 성공이라는 문화 속에다가 잡혀있습니다 and one day they are ceased by the culture that is success 아이들이요 성공을 위해서는 영혼도 팔아버리잖아요 so even the children they just to sell their souls for the sake of the success 뭐 저는 잘 모르는데 글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so I do not know about this very much but some people said this 연예인들이나 가수들이 대박을 칠려면 귀신을 봐야 된다 so some celebrities like singers if they want to make a hit then they have to see the demons 정말 그게 바른 겁니까 so do you think that's the right way to do 장윤정 씨가 이 오산 사람 아닙니까 so there is one singer whose name is 장윤정 and she's from this city 엄바를 낼 때 귀신을 봤대요 so when she released her music she saw the demon that the host 그래서 그 곡이 떴답니다 and then the song became very popular 그게 어머나 어머나 그거 아닙니까 and it was her significant song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그러면 막 따라갑니다 so in terms of success people just flog there 한국의 어떤 감독을 봐보세요 there is one movie director in Korea 축구 감독 내가 그 사람 괜찮은 친구거든요 he's a soccer director 근데 축구 처음 시합 나가가지고 이겼단 말이죠 so when he went to the first match and his team won 그 양복을 계속 입고 나가요 and he has to wear that suit for that match every time 지금 여름인데 겨울 양복을 입고 나가요 even in summer he wears the winter suit 쪄죽는데 it's steaming hot in there 왜냐면 이겨야 되니까 because he has to win 어떤 야구수수들은 시합 나갈 때 팬티 끝끝으로 입고 so there are some baseball players who wears his underwear in a reverse way or some people never clip their tails 이빨 안 치고 or some people never brush their teeth 왜냐면 그게 자기도 모르게 딱 잡혀있는 겁니다 it's all the jinx that they are seized by 인간이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so when people are separated from God they have no choice but to follow their way 그러다가 성공했잖아요 so they are successful 보세요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했어요 so one day they tried very hard and they made a success 어느 날 딱 몸에 문제 오는 겁니다 저는 다는 안 만나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성공한 사람 100%가 다 병들어 있다 몸에 문제 와있고요 경제 문제 와있고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 돈 많은 줄 아십니까 아 억수 가능합니다 몸에 문제 와있고 경제 문제 와있고 가정 문제 와있고 다 와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안 살리면 큰일 납니다 so if we do not save them that will lead to a great trouble 내가 지난번에 가면서 말했잖아요 so last time I said this 난 진짜 참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요 so I was very sorry 정두원 안수집사 so there is a person 정두원 and he was the deacon 십자가 딱 달아가지고 and in his funeral there was a cross 고인에게 죄송합니다 I'm sorry to say this to a deceased person 이번에 반화투에요 국회 부회장이 필요해가지고 국회의원 다섯 분 같이 갑니다 so for the conference for 반화투 we accompanied with five congressmen 14개의 대통령이 옵니다 because we invited 14 countries presidents 한국에서 오세아니아주에 있는 모든 대상은 다 돌아옵니다 우리 팀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분들 개인적으로 다 분석을 다 해라 다 가지고 내가 시간 남은 개인적으로 만나겠다 나는 그분들을 부럽지 않습니다 왜 안 부럽지 아세요 싹 다 병들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100% 병들어 있습니다 100% they are diseased 거기다가요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육심도 다 와 있습니다 그러면 요 몸에 딱 문제가 오죠 이게요 뇌로 딱 문제 와요 정신 문제 와요 전에 우리에게 댕기다가 이분이 어디 갔죠 처녀 때 차를 가지고 쭉 갔답니다 자기 잘못도 아니에요 그냥 약간 그냥 평균 속도로 쭉 지나갔답니다 그런데 건널목도 아니죠 가는데 누가 툭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브레이키를 밟았단 말이죠 밟았는데 사람을 받쳤어요 그래서 내렸습니다 내려보니까 죽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도 오고 보험에서 오는데 운전자 잘못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도로고 건널목도 아니고 신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우리 같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집이 갔단 말이죠 사람이라는 게 양신법이 안 있습니까 몸에 딱 문제가니까요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고백입니다 밤에 누우면 잠이 오는데 계속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 차에 친 그 이자 자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니까 술을 계속 먹은 거예요 술을 먹다 보니까 나중에는 안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문제아픈이냐 정신병으로 입원하는 겁니다 입원해가지고 거기서 계속 어른다 그러다가 내가 그분을 계속 만났잖아요 만나가지고 이분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분을 가오를 잘 모르니까 그 이야기를 잘 하는데 이분이 듣다가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요 화장을 했잖아요 이게 또랑이 생길 만큼 그냥 30분 동안 우는 겁니다 제가 일단 울으라고 그래서 한 30분 지난 다음에 다시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울잖아요 계속 그런데 결국 본인이 힘들어가지고 신앙사를 못하는 만큼 여러분 이게 정심 문제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때부터요 막 분열되어집니다 그러면 집착됩니다 불안합니다 막 중독됩니다 이러다가 어느 날요 딱 잡히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여러 명이 잡히는 거예요 요거를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법관분들이나 경찰 분들이 아냐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딱 영증이 돼요 이게 응집이 돼요 욕을 사단이 딱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살로 살인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본인이 안 하고 싶죠 난 이걸 몰랐다니까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라 매일 술을 먹어요 난 아버지하고 대화를 안 해봤어요 눈을 안 쳐다보는데요 왜요 맨날 술 먹고 있으니까 난 이해를 몰랐어요 왜 우리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야 내 은혜를 깨달았어요 아 저게 아버지가 아니구나 아버지가 아니라요 사단이 딱 잡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우울증으로 불명적으로 공황적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나 오늘 깨달았습니다 아 이거를 말하는 것이 복음이구나 나는 지금부터 교회에서 복음만 이야기해야 되겠구나 여기서 여러분과 저를 건전할 영웅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건지기로 계획하신 거예요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신 겁니다 아담 무선은 안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담 무선은 안 돼요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으니라 여러분 진짜 오늘 제가 부탁드립니다 우리 담중의 성도들 예수 똑바로 믿으세요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 똑바로 믿자 여러분 똑바로 믿으면 여러분 집안의 저주와 재앙은 지금 무너집니다 이것을 열심히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노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종교로 할 수 있습니까 교양도 해결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느니라 희생 제사를 드리라 여러분이 이 말 알아들으면요 여러분 집안의 가정 가문의 재앙은 지금 떠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신데 임마누엘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딱 붙잡아라 할까요 다 이루셨다 뭘 이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 되면요 어떤 것도 문제없어요 우리 장원을 가진 미국은 같습니까 제가 캠프를 인도했어요 캠프를 인도하니까 그때 18살 때 고등학생 이죠 고등학교 남자아이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거 좀 같이 들었습니까 나 지금도 생생 기억납니다 이 아이를 간증합시다 딱 나와가지고요 저에게는 어머니가 두 분 계십니다 뭔 말이지 저에게는 아버지가 두 분 계십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한가봐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한국에 살고 아버지는 한국에 살고 이 아이는 엄마랑 같이 미국에 따라온 거예요 아름다운 아름다운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미국에 이 아이가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을 너무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알고보니까 한국에서 아버지는 재원해가지고 살고 계시고 엄마는 미국에서 재원해서 살고 있고 그런데 이 아이가 깨닫고 보니깐요 이게 엄마 아빠가 아니었구나 이게 보인 거예요 이래가지고 한국 놔가지고요 그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아버지 보고 이야기했답니다 아버지가 잘 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밉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러는데 제가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가 영접한 거예요 미국 가가지고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또 영접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친구 때문에 가족이 다 복음화된 거예요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제게는 어머니가 두 분 계시고 아버지가 두 분 계십니다 저는 최고로 불행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불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여러분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끝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야 참 복음 위대하다 여러분 진짜로 복음이다 그러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받을 저주를 그리수가 끝내셨다 그럼 구원전 증거가 뭡니까 하나의 방법입니다 고난 받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으신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을 육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분이 공세일을 살았습니다 3년 동안에 사실은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리수의 고난은 여러분이 받을 고난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와닿는 것이죠 이사야 41장 14절입니다 너 지렁이 야곱아 딱 내보다는 소리입니다 내보다는 소리입니다 너 지렁이 야곱아 난 여러분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지렁이보다 못됐어요 나는 벌레라 나는 쓰레기 쓰레기 나는 보고 없으면요 완전히 쓰레기라 근데 지렁이 같은 나를 위해서 그리수가 십자가해 죽으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제가 무엇 때문에 저렇게 고난을 당하냐 무슨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느냐 근데요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세요 그분은 죄가 없어서요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왜 십자가 죽었습니까 그리수의 고난과 십자가는 여러분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흐물이 남이요 그가 징계하면 우리가 평안을 우리고 그분이 죄찍하면 우리가 남을 입어도다 로마서 3장 20절이 23절을 보세요 의연 한 명도 없습니다 25, 28절을 보세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완전히 화해 흐물을 드린 겁니다 그리수의 십자가는 그리수의 십자가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화해의 흐물을 들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을 때 휘장 여기는 성소 여기는 지성소예요 그런데 성소에서 지성소를 하면 못 들어와요 여기는 대시장만 들어와요 Only the high priest can enter there 예수의 십자일 때 이 희장이요 위에서 아래로 쭉 왜 안 찢어져요 위 안 찢어져요 찢어졌어요 이렇게 So when Jesus died on the cross that curtain was torn from the top to the bottom 꺾을 냈구나 해보세요 싹 지어진 거예요 아멘 It was torn like this 성소와 지금 희장이 싹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가 싹 사해진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죽은 게 아니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스라는 증거입니다 구원자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고 그 그리소가 예수님이란 사실을 알고 영접하는 순간 저주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영원히 함께하세요 여러분 정말로 믿으시기를 주의원으로 추구합니다 나는 자꾸 흔들리는데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흔들립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는 자늡니다 모든 사람은 자꾸 넘어지는데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성령께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여러분 흔들림은 또 일어나서세요 넘어졌죠 또 일어나서세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영원히 함께하세요 내가 방금 집사님께 그런 이야기했어요 우리 다락방에 Summit 237이 있어요 사단 법인이네요 NGO가 있는데 그게 NGO 있습니다 그게 제가 대표로 있습니다 이번에 바누아투를 뚫고 하는데요 14개 나라 대통령이 초청돼요 초청자는 바누아투라 그런데 바누아투에서 연락이 왔어요 초청하는 모든 돈을 우리보고 대라는 거예요 대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용이 들어왔어요 돈을 갖다가 절반을 갖다가 1억 2천만 원을 바로 1억까지 보내라 만약에 그때까지 안 보내면 우리는 협조할 수 없다 그리고 밑에 또 이런 말을 써난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진행되는 모든 행사에 대해서 한국 측이나 국회 측이나 여러분한테 자료를 제시하지 않겠다 속된 말로 돈만 받아 아니다 아니다 돈만 보내고 신세 말은 말이죠 자기 책임 안 지겠다 이거죠 우리가 보내는 돈에 대해서 연승천이 같은 거 없다 여러분 연락해서 안 나겠어요 내가 약간 잘못하면 저는 이제 감옥 들어가야 될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열이 잘 오르는 거 있죠 근데요 내가 가만히 복음을 생각하셨습니다 복음을 다 목상했어요 그래 맞다 14개 나라가 오르는데 이렇게 호들갑을 뜨냐 지금 이 문제가 너무 잘 트신 거다 왜냐 앞으로 2, 3, 7일 올 건데 지금 투자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너무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문을 생각해 보세요 여정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모든 문제는 싹 다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뜻이 뭡니까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뜻은요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절대 행복 속에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벌써요 우리 어머니가 듣고 우리 아버지가 듣고 우리 부모는 해 준 것도 없고 우리 아내가 듣고 남편이 듣고 우리 자식이 듣고 우리 회사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그 사람은요 병든 겁니다 심각하게 병든 겁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음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난 우리 교인들이요 아동바동 그걸 살지 마세요 뭐가 그렇게 아동바동 사십니까 여러분이 억수로 가지고 다 처음 갈 것 같습니까 뭐 때문에 원수매들 가면서 아동바동 사십니까 난 이렇게 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복음으로 무조건 행복해야 됩니다 나는요 새로운 소원이 생겼어요 뭡니까 우리 교인들을 행복하게 해 주는 것이다 정말로 마음이 그렇습니다 난 여러분이 복음으로 행복하면 좋겠어요 난 하나님에 너무 감사한 것이죠 이 속에 있으니까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닙니다 문제 아무 상관없다 와도 괜찮다 단 한 번도 문제가 복음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그럼 하나님 뜻이 뭡니까 여러분이 복음으로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후의 출연의 일강 대목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하면 여러분 가는 현장 여러분 사는 지역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진짜 보고만 해서 은혜를 깊은 누리라니까요 그렇게 되기를 주예로 추구합니다 참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우리 장모님 전사님 모시고 필리필랑 갔다 왔습니다 가기 전날요 너무 중요한지 가기 전날 아침 일어나니까 새벽 일어나니까 벌레가 내 손을 다 지나간 거예요 이게 진인지 신발인지 모르겠어요 이래가지고 손이요 붉어요 물집이 생기고 그러다가 제가 일정이 조금 빡빡하니까 입안이 다 터지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순교하고 오지 뭐 나는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 우리 교회들이 나를 기도하고 있구나 난 그걸요 막 깨닫습니다 우리 가가지고 메시지주 간증인데 교회 하나가 막 살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우리 담줄께라 사랑하시는구나 아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복음 누리고 있구나 나는 그걸요 매일 체험합니다 그리고 딱 깎아오니까 싹 사라지는 거죠 이게 기도하라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유 없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많은 땅 경기 남부지역 안 살리면 안 돼요 그래서 장롱이 기도한 것처럼 열려야 해서 감 핵심하고 렘데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안 기쁩니까 나는 막 가슴이 뛰는 거 있죠 대관도 그건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제목 주었다 그 자체가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이 사는 것은 하나님 뜻이다 경기 남부지역 살리는 것은 하나님 뜻입니다 미래 살려야 됩니다 절대 제자입니다 절대 전도입니다 미자리 우리 렘눈트가 이렇게 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 미자리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훈련을 받는 겁니다 내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알았다 내가 평생 네 훈련을 대해줄게 얼마나 용감합니까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WRC 등록을 보냈습니다 알아서 내가 넣어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매년 대줄게 나 마음의 마음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미자리 다민족 진짜로 복음 엘리트 복음 승공자 복음 대통령이 나오면 이 나라 삽니다 지금 참이 됐어요 아이들 60, 70명이요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저 아이들 여길 렘넘들 중에서 분명히 복음 대통령이 나올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마음이에요 낙심이 안 생겨요 문제가 한 주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서 사고가 툭 터지고 저기서 툭 터지고 근데 제 마음속에요 그래 이게 전부 다 이 한 뜻을 이루는 것이다 내가 이 의자 속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문제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넘어지고 흔들리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또 일어서면 됩니다 이래가지고요 하나님 뜻을 딱 이루시는 거죠 여러 사람 다 축복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방법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중심으로 축복 한 번 더 당신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종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